3. 4. 5. 5. 5. 5. 5. 이제... 이제 이렇게 오지마. 아무한테도 쌤얘기 안했어요! 선생님은... 선생님... 피가 필요한거죠? 제가... 제가... 도와드릴게요. 선생님... 해묘에 비없는 피덩이 들여다가 이만치 키워줬으면! 감값이라도 할 것이지! 나한테 그런 손길 주는 사람은... 선생님뿐이에요. 무섭다면... 다치고 아픈건 상관없어요. 선생님 곁에... 있을 수 있다면... 눈 깜빡하면 없어질 사람이란 말이오. 민용이란 친구는... 좋아해요 선생님! 대충 널 살려두는게 아니었어. 지가 써야했는데!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. 나 때리지않고... 손길을 준 사람을요. 민용! 민용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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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